오늘 편집하다가 거의 새벽 1시 40분? 거의 2시 가까이까지 편집하다가 업로드 약 걸고 바로 잤어요 지금은 8시 반 정도 되고 피티 갈 준비를 합니다 아침도 내일 먹을 수 있어? 물로 가져가서 무거워 아침도 잘 먹었어요 엄마 같은 성격이랑 맞는데? 이번엔 조그마한 고구마만 들려먹고 잘 먹겠습니다 오렌지에 뿌리니까 맛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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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먹기 10시 반 정도 수저씨 캡티맛 확인 여러분은 저는 퇴근하고 집에 왔습니다. 여러분들 댓글 읽고 자려고요. 안녕! 이건 제 입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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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정류장은 배고픈 등의 음식을 방문했는데 면도 없이 하고있는데 다른마무 시간에 한 번 더icação 이 길을 못 먹은 기회를 하고 또 이리와는 경험이 되었다 아 어 아 예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이렇게 부르기 뭐 먹는 거? 지금 먹고 있는 거? 치킨 때일이라구야 이런 거는 먹어도 돼 지금은 한 7시 반 정도 됐고 오늘 헬스장에 일찍 가서 항상 이 시간대로 앞으로 갈 것 같아요. 운동을 하고 오겠습니다. 이번 주 열심히 해야 돼. 날씨가 불러, 치워. 날씨의 예약과 함께 날씨가 또 타이밍으로 잘라뒀다니까! 다出來 올까지 Catch Nara 내 위의 exercises Every little of us oot This is now there The best 넌 손에 사 nikya 사람 나이 타도우 남은 주인공 아니 왜 자꾸 사진 쓰냐고 낙지 남은 주인공 신랑하는 하나 남은 그룹 무로 오늘도 파이팅! 으음...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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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 낮춤 운동이 끝나서 이제 씻고 서브웨이에 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올라가 Billie Y že 빨리 담겨주세요. 아니면 Suddenly 핫 이렇게 다진마늘에 장려ya 산책에 산책을 산책에 산책을 산책에 잘teen 보다가 제이터 불닭볶음밥 아스팅공간 저는 아침 운동 갑니다. 지금의 시간은 7시 13분 날씨가 급격히 추워졌어 추워 그렇죠 카메라 nearby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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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